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남희영입니다. 쌤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네요. 오늘은 케스트 지금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쌤이 이런 케스트를 처음 촬영해봐요. 이런 케스트를 처음 촬영해보는데 쌤 추천이라고 해서 쌤이 진행하고 있는 무슨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나와가지고 쌤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쌤 추천 이벤트,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1일 수학 10제 지금 내가 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쌤의 제자들한테 요거를 다시 한번 홍보를 하면서 이 이벤트 한번 참여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쌤이 계속해서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 지금 계약이 계속 연기가 되고 그래서 학사 일정들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고 그 미뤄지는 것이 되게 여러 차례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쌤이 촬영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계약이 미뤄진다라는 것을 촬영을 하는 게 오늘이 끝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다시 또 나왔어요. 쌤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계약이 또 연기가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3 친구들부터 우리 고3 수험생들부터 계약을 먼저 하고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 주에 4월 16일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발표가 된 상태예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찌 됐든지 이제 결론은 계약이 더 늦춰진 건 맞아요. 그쵸. 계약이 더 늦춰진 건 맞고 선생님도 자꾸만 이렇게 계약이 늦춰지다 보니까 나도 이제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어요. 아 애들 진짜 어떡할까. 지금 이 되게 중요한 시간,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이 시기에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자기 거 어떤 페이스를 지켜서 진도도 나가야 되고 공부도 쭉쭉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과연 잘하고 있는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현장 수업을 할 때는 매번 과제물 같은 걸 체크를 하고 자 못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런 문제 정도는 너네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현장 수업에서는 매번 관리를 하는데 온라인 친구들한테는 그런 관리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선생님이 딱 이제 여러분들 그 계약하기 전까지 2주일 동안, 14일 동안 이 캐스트를 찍는 날이 4월 2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실 스타트가 됐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아마 다음 날, 내일 이제 업로드가 되겠죠. 자 4월 2일 목요일부터 4월 15일 수요일까지 14일 동안 선생님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손 놓지 않고 열심히 수학 문제 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이벤트를 준비해봤고 1회 수학 10제예요. 사실은 문제를 더 욕심을 내서 한 30문제씩 해서 빡세게 시킬까도 생각을 했다가 너무 그런 부담이 되고 너희들 진도 나가는 페이스가 있을 텐데 그거 마저 교제도 풀고 문제들도 푸셔야 되기 때문에 자 10문제로 이렇게 딱 한정을 했고 하루에 데일리, 매일 같이 10문제를 푸는 이벤트예요. 10문제는 선생님이 올려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의 어떤 목표는 이거예요. 너희들의 공부 습관을 유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케이스트에 나와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가 학교 시간표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표 계획을 짜서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9시부터 10시까지 인강 듣고 10시부터 10분 쉬고 뭐 10시 10분부터 또다시 다시 인강을 듣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스케줄 관리를 꼬박꼬박 해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에 이제 10문제를 내가 비록 10문제지만 그 10문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올려주면 그거를 꾸준히 풀면서 공부 습관 수학문제 푸는 걸 절대 손 놓지 말았으면 좋겠고 공부 내용 그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공부 내용을 선생님이 또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제공하니까 내가 아는 게 어느 정도인지 또 테스트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월 2일부터 자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우리 제자들 선생님의 제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자 선생님 게시판에 가서 보시면 벌써 하나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1일 수학 10제라고 하는 이벤트라고 하는 그 금방 보일 거야 자 거기를 클릭하면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고1은요 자 수학 상에서 10문제 4월 2일 1회차가 올라가 있고요. 고2 같은 경우에 수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14일 동안 10문제 수원 끝까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문제를 올려줄 건데 1회차가 올라가 있어요. 4월 2일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학년에 맞게 내가 1학년 그건 고1 2학년 그건 고2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다운을 받고 그 문제를 풀어. 그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답지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채점하시고 충분히 그 10문제를 마스터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내가 공부하는 흔적 내가 공부했다. 내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선생님이 어떻게 얘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게시판 선생님이 올려주는 그 게시판에다가 내가 공부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신다면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올려주면 14일 동안 날짜를 적고 내가 오늘 4월 2일에 했어. 4월 2일 1회차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그걸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14일 동안 꾸준하게 정말 열심히 학습한 친구한테는 선생님이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5명씩 뽑아서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열심히 너무너무 공부해서 너무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또 간식 선물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일 동안 한번 공부 습관도 유지하고 매일매일 10문제씩 풀어보면서 이 기간을 같이 극복하고 힘내서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봤고요. 선생님 제자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좀 뭔가를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이제 쌤 추천 캐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우리 이제 그 게시판에서 게시판에서 공부 흔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또 다음번 캐스트 촬영할 때 나오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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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